아, 심심해. 남는 시간에 쉽게 지식도 쌓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이동 중인 대중교통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게 있겠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K모크 강의 모잉? 성균관대 K모크 강의? 623년 역사의 명문 성균관대학교의 고품격 강의를 K모크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저, 그럼 저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입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박! 당장 가입해! 가입해보자! K모크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입문, 사회, 공학, 자연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의 고품격, 고품질 강의 아니, 잠깐! 세상에! 내가 관심 있는 인공지능 강의가 있잖아! 와우! 네, 21세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호기심 가질 만한 인공지능 그래,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해주는 성균관대 K모크의 인공지능 수학 근데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 수학은 뭐야? 너무 어려워 보이는걸? 어려워도 어쩔 수 없죠. 인공지능은 수학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교수님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자연과학 강좌를 듣는 건 너무 어렵다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도 못하고 말이야. 그럴리가요? 아닙니다. K모크에서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물어보세요. 해당 강좌의 튜타님들이 당신의 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하, 하하하 우와, 정말 좋다!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님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 오, 완벽한 강좌 커리큘럼이야!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수학 입문, 여기에 기초, 플러스 활용, 추가로 구급까지 이 4개의 묶음 강좌로 인공지능 수학 정복, 인공지능 수학 척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완벽한 구성, 꽉 차고 알찬 구성 오, 알차긴 한데, 난 들을 시간이 없네. 여기서 잠깐! 바쁘다 바빠, 현대인을 위한 마이크로 강좌 인공지능 수학 묶음 강좌는 5분 내외의 짧은 강의 시간에 핵심만을 담은 진정한 명품 마이크로 강좌입니다. 우와, 관심 있는 분야를 무료로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학교 교수님을 K모크 강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뵐 수 있다니 정말 좋은걸요? 성균관 대학교의 강좌 수준이 어메이징하네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좌가 입문, 기초, 활용, 고급으로까지 구성되어 있다니 잉그위시 자막이 제공되어서 저도 이지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강좌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프로페셔널해요. 정말 어메이징해요! 매진임박! 매진임박! 이미 많은 수강생들이 인공지능 수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을 기초부터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인공지능 수학의 완벽 정리! 성균관대 K모크 인공지능 수학!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지금 당장 수강하세요! 도와주폰 인공지능 수학 김 kommen 들어met literally 10,000 phlim 지금 3 eu 1 KO 4